어? 만일 66 66 좀 안되는데 자 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다 찾아왔겠다 여기서 뭐 처음 시작이다 하고 생각하고 자 자신있게 한번 뱅팅을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금은동 오빠 만일 20층 가야지 20층 뿐만입니까 30층 가야죠 우리 황재우 오빠 김남성 오빠 반가워요 아 40콩인데 맞았어요 자 50콩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골키퍼 오빠 제대로 한번 꼬셔볼게요 아니 오늘은 크게 먹어야 되는데 터지자 제 속이 터질지 내 그림이 터질지 잭팟이 터질지 안돼요 50콩 자 18스피누로 갈게요 자 50콩 배팅입니다 자 50콩은 50콩 강큰 배팅 가자 이 미친아가 벌써 나오냐 자 일단은 제가 그냥 보낼게요 아 마녀가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골키퍼 오빠가 자꾸 빨리 나오려고 그러네요 자 좋은 타이밍에 제대로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형 연호가 미인게 미인이면 터지고 안 미인이면 못 미인이면 안 터지는 거 네? 오빠 존솔 안 돼요 내 얼굴 알아요? 자 글자라도 야무지게 뜻까지 봐주면 땡큐 자 콜키퍼 오빠야 니가 언제 나오냐 어떻게 터뜨려 주느냐에 내 얼굴 생김새가 드러난다 야 다리몽댕이 오검이에요 자 오빠 다리몽댕이 부렸다는 건 뭡니까 자 이따가 제대로 나오겠다는 뜻이거든요 등게 터지면 미인 핏이라고 알았다구요 오빠야 자 흑옷밥밥이야 자 들어와 들어와 자 그렇지 골키퍼 오빠야 흑옷밥 비싼 오빠 맞았어요 마녀는 초총총 초대박 미녀로 작성댕이 났습니다 빠빠빠빠 따이야 이성선바 어서오세요 따이야 이거 해보십시오 언니오빠들 마녀가 미인게 쓴다고 했어 안했어 따이야 오늘 꿀키퍼 오빠 와 미치겠네 자 와이도 좋구요 자 6.2층 아 기가많힙니다 하하하 이야 박정아 경상댕 자녀꺼 어서오세요 마하 골키퍼 시스타네 육포로꺼 왜그래요 와카노 오빠도 반갑습니다 이야 6.3층 박수 자 이제 확인 다 되셨죠 자 만약에 초초초초 초잭팟 초미인으로 자 나와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드릴게요